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 입니다 애호박 1개는 이런 채칼을 이용해서 채썰어 줄게요 채썰고 남은 것은 된장찌개에 끓여 드세요 큰 그릇에 담아 주고요 중간 크기 감자 2개는 껍질을 벗기고 채칼로 얇게 채썰어 줄게요 감자가 아까워서 계속 썰다 보면 저처럼 손이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채썰어 주고 큰 볼에 같이 담아 주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1분의 1 큰술 넣고 10분간 절여 주겠습니다 10분간 절인 애호박과 감자는 손으로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다시 큰 그릇에 담아 주겠습니다 뭉쳐진 감자와 애호박을 잘 풀어주고요 여기에 계란 2개 넣어 주겠습니다 애호박에 간장을 데우는 간장 1 큰술 굴소스 1 큰술 넣고 잘 섞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감자 전분 3 큰술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 좀 더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기용 그릇에 부어 주겠습니다 찜기에 김이 올라오면 중불에 15분간 져 주겠습니다 15분이 지났고요 정말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쫀득하고 맛있는 애호박 감자 요리가 됩니다 애호박과 감자가 포실보실 씹히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동안 기름에 볶거나 찢어서 드셨다면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구수하게 꼭 만들어 보세요 최고!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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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